와, 에그타르트가 어디가나 다 있네. 아, 형들이 없었구나. 아,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와가지고 1호가 안 됐구나. 죄송하자고. 네, 저희 지금 10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어? 왜, 왜, 왜. 아니, 갑자기 선물로 주셨어. 어, 제대로? 어? 리울리? 우와. 국격이 올라간다, 국격이 올라가. 오마이갓. 야, 이거 하나도 아니고 지금. 와, 저거 비싼데, 저렇게 먹으면. 땡겨서 마, 땡겨서 마.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바이바이. 우와. 개시, 개시. 우와, 이야. 엄청 착한. 우리가 지구 마무리나 이런 데서 봐왔던 장면들은 다른 나라 가서 좀 뒤통수 맞거나. 바가지를 쓰거나. 포르투갈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요. 너무 착한다고. 인폭크가 특이크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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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카치.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저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나 아무것도 안 물어 갔는데. 또, 또 그냥. 나 진짜 그냥 혼자 막 검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수가 있지? 1일 후에 리스본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7브리지 투어는 7브리지 투어? 와, 진짜? 이야, 대박이다. 그런데 막 갈 곳도 다 알려주고 유명한 곳. 저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 정해서. 그런데 심지어 영어를 못하니까 번역기로. 포르투갈로. 포르투갈로. 프리티 앤 칩하다. 아, 10 to 6. 오케이. There is a fantastic sunset. I want, I like sunset. 아, 이거. 오, 좋게. 와우. 와, 이거 알려주는 게 다 가면 되겠다. We didn't try the best dessert in our world.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여기 레저통을 향해 에버, 에버 베스트 디저트가 있다고. 그런데 공짜로 주시려는 것 같아요. 대상에. 지금 포르투 인류에 지금 미쳤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이렇게 막 다 그냥 두셔.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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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아이 소주 피처. 이거, 이거 높게 되네요. 맛있어. 음. 야. 왜 좀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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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